이기맨 로블룩쑤! 자 오늘 할 게임은 경찰과 도둑입니다. 자 이 게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늘 CCTV로 하는 게임인데 도둑은 맵에 있는 물건을 보이는 데를 훔치면 되는 게임이고 경찰은 CCTV로 도둑들을 감시할 수 있는데 범인을 확인 후에 총을 쏴서 범을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. 가보죠! 리아가 경찰이네? 리아 물건을 다 훔쳐 하면 되는 건가? 리아야 너... 한번 잡아보시지! 너 게임 못하잖아. 너 게임 못하잖아. 너부터 다 죽여줄게. 너네 다 죽여줄게. 너넨 다 죽여! 나는... 최고의 도둑. 위작했다. 오늘 우리가 털 곳은 경찰서다. 아주 대담하지? 위에서 CCTV가 내려오면 가만히 있으면 돼. 여민이 근처에 CCTV가 내려왔나봐. 왜? 왜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으니까. 리아야 니 컴퓨터 가져갈게. 네? 안 돼! 니 휴대폰으로? 야 이건 리아의 락스? 너 이제 세제해? 이거 이거? 엄마 와. 왜? 리아의... 리아의 도넛... 야 리아의 테이블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? 안 돼! 리아의 쓰레기통까지? 안 돼! 다 훔쳐가. 근데 김이야 나 CCTV를 한 번도 못 봤다. 안 돼! 고마리 잡혔다. 고마리 잡혔다. 나 아예 죽어버렸어. 아니야 말이야. 너는 숨을 생각이 없구나 그냥. 숨어야지. 가만히 있다가 하나씩 훔쳐가는 거야. 이게 이 게임의 목적은. 돌이 탄 거 아니야 여매나? 고! 고! 리아의 샷건도 털어버려. 리아의 노트북도 훔쳐갈 거야. 이거 CCTV가 있긴 해? 아 위에 천장 잘 보면 가끔 내려와. 난 살 수 있어. 다음 차. 다음 차. 아니 과감하면 움직여야 되겠다. 방금도 있었잖아! CCTV가 얘들아! CCTV가 날 쐈어! 어 보인다 보인다! 가운데 가운데 오늘 갈색! 갈색 갈색 갈색! 아 잠깐만 다시! 아우! 날 좋아하려다가 그만! 죽었다! 아니 마리는 누구 편이야? 몰라. 나 안 살려줬잖아. 니가 죽은 거다! 괜잔! 니가 뭘 할 수 있는데? 리아야 너의 그 허접한 무빙으로는 못 따라온다니까? 어딨어? 어디야? 어딨어? 이제 에슬슬 나가라 가볼까? 나 어? 이건 뭐지? 바보 아 이거.. 아 이것도... 나 방금 리아 CCTV를 정확히 지나갔는데 모르네? 난 더 훔치고 나가야지 아직 탈출할 수 있지만 더 훔치고 나가겠습니다 종이랑 노트북이랑 연막 안녕 노트북도 훔치고 이제 나가야겠다 안녕 아 나갔다! 와 이겼다 안돼! 안돼! 와! 레몬이 죽을 뻔했는데? 고마리 잡혔습니다 배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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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여놈도 잡았구요 살리려다가 그만 여놈도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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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번에는 누구네 집을 털어볼까? 마리가 그렇게 부재라던데 뭐라구? 고마리가 고마리네 집이네 마리가 가진게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어? 고마마마마로 쓰자 욕심쟁이네 안되겠다 훔쳐갈게 으으으 안돼 마리야 너네 집에서 훔친건 내가 잘 쓸게 마리야 너희집에 고양이가 그렇게 이쁘더라 맞아 짱 이쁘지 후 마리가 배신한데? 어머냐옹아 뭐 네이름이 뭐라구? 자자 작업 시작 들어갑니다 자아 모두 내주세요 자아 모두 내주세요 아니 여기 피규어가 있잖아 마리네 집 좋은거 봐라 이거? 다 먹네 내가 잡아줄거야 일단 이거 컴퓨터 내꺼 다 내꺼 이거 접시 내꺼 전화기 내꺼 야 고마리 노트북 내꺼 야 집안 거덜내버리야 회생 불가할정도가 야 고마리 소파 내꺼 야 고마리 소파 내꺼 이번엔 우리 5천원까지 벌어보자 아 야 못맞춘다 얘 봐도 못맞춰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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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가져가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는 야하니 그만 가져가봐 아니 그만 가져가라고 야아 고마리 다 가져가 으아아아 얘들아 에헤헿 에헤헿 너네 나 놀렸겠다 마리야 니 청소기 쩔다라 네 아니 그만 움춰가라고 cer 요새 아 냉장고는 야하니 여배아 제발 살려줘 여배아 여기 둘이 다 있어 마리는 바로 커도 못맞힌다 요새 나 달려줄게 얘들아 나 연막이 너무 세 안보여 연막 뿌려x4 아니 그만 뿌려 좀 봐져라 방구 뿌 쪼봐 뿌려 뿌리고 다녀 아 죽었다 우리가 더 훔쳐주면 돼 괜찮아 야오오오오오오 고마리 전자래치 야밍 아니 그만 그만 오오오오 우빙무빙 아니 저거 왜 안죽냐 내벗으면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고발이 뭐야 요베라아 여밤다 여밤다 아니? 자서 갑자기 못 맞고 이야 고발이 물고기 키우네 이 붕어는 어떤 개만을 가져가지마 불쌍하지 않니? 이 붕어가? 이 붕어는 여밤아 나 붕어 옵시다 여밤아 개척아 이미 고양이가 훔쳤어 애들아 아직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았어 더 훔쳐 안돼 땡땡이랑 여맨이만 살아남았어 아 어디갔어 왜 안보여 야 이거 마리는 기둥 하나가 아니라 기둥 세개다 뽑아갈 수 있겠는데? 음 소리가 많이 나는군 야 마리치기 좋은거 쓰네 야 이거 의자 좋아보인다 의자도 가져갈게 여맨이 근처로 하고? 오케이 오케이 야 마리에이집 액자 이거 얼마짜리야? 오 야미 옷장도 있다 옷장이다 아이 숨이 점점 피어 야 이거 명품옷들이 많네 가져갈게 그만 그만 이거 구찌 아니야 구찌 아 어떻게 알았어 아 뺏겼다가 내가겠는데 아 나 잡혔어? 야 여놈 범죄 많이 일으키게 생겼네 많이 잡았다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잘생긴 죄인이 들어왔구나 얘네 이쁜데? 착해 보이는데? 야 얘는 진짜 못해 있다 야 얘는 사고 많이 쳤겠는데 야 덩덩이 뭐야 덩덩이 진짜 마리아 너네 집 기둥 좀 뽑아갈게 어? 영양이다 영양이다 야 콘침이 싹 돈에 부잣집을 파는 거잖아 나면 기둥이 아니라 그냥 뿌리째 뽑아가줄게 나 백만 유튜버 인여맨 우리집 C팀이나 볼까? 아 우리집엔 별일 없겠지 볼까담 딸깍 로딩 중 1분 뒤에 여맨이 분명 이러겠지 아 얘들한테 조지 써 이러겠지 하하하 아 우리집에 무슨일이 별일이 없겠지 어? 도둑이 들어온 거 같은데 돈 될만한 거 다 훔쳐 저런 하급 도둑 같으니라고 나 좀 살려줘 살려주겠냐 우리 몫이 줄어드는데 말이야 이거랑 너무 할 거 같은데 난 여기도 할 거 같은데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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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한 팀원들 아무것도 못하쥬 도망가 버릴 거쥬 슈우 흐헥 야 야 야 야 야 야 이 녀석들 어하하 누구야 누가 내 인간을 훔치네 오! 오! 누군데? 깜짝 놀랬잖아. 누구야, 외관을 훔치네!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! 외관 가요! 또 죽었다, 또 죽었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고마리 죽었어. 또 죽었어. 쟨 진짜 못한다, 살리지 마 그냥! 자자자자, 고마리는 도둑의 재능이 없는 거죠? 난 경찰에 재능이 있나봐. 경찰에 재능이 없던데? 내 엉덩이! 엉덩이는 안 돼! 나는 좀 마음에 안 들... 어! 아깝이야,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,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. 우리 집에 이렇게 누가 물건 훔쳐봐야겠다. 여민이 비운 기절도라! 어떤데, 어떤데. 근데 왜 이렇게 잘 쏜데? 우리 집 근거는 아직 안 들어갔네. 다행이다. 어? 화장실은 누가 들어갔는데? 자, 컷! 난 변기만 다섯 개 훔쳤어, 여들아! 이제 집에서 동원 못 사자, 녀석!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... 녀석 어딨지? 안 보여! 공격! 응... 사실 여기 지낙 망쳐가 잘 있잖아. 씨우! 으아! 내 엉지가! 안 보여주면 그만이야. 왔으면 내려가면 그만이야. 또 올라가면 그만이야. 진짜 미치겠다. 야! 내려가는 거 아니야! 이 집을! 진짜 미치겠다! 여면이 이제 거들낸다! 안돼! 일로와! 일로와! 야! 금고 얼굴 얼마였다! 얘들아! 살려줘! 까불다가 죽었어! 까불지 말라 했지. 여면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? 잘하네. 계속 봐라. 어딨지? 우리가 왜 미호를 살릴 거라 생각하는 거지? 나 살기도 그렇다고. 내가 너희를 살려줬잖아! 기억 안 나? 나 가야겠다. 잘 있어라, 미호야! 연막 깔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, 여면아? 그냥 사이 있게! 여면이가 위로 올라간 거 같으니까 차올로 가면 구멍! 너 차올 없잖아! 잘 있어라! 눈앞에도 도착했어! 도망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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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결렬서 또 잡혔네! 작년에도 봤던 녀석인데! 쟤가 눌렸네! 야, 우리들 쟤 5초에 넘쳐갔네? 야, 쟤 3배 40번은 뭐냐? 야, 지나가다가 그냥 뭐 주셨냐? 야, 3배 40번은 줬어? 놀리지마! 자, 어쨌든 이렇게 경찰도둑 해봤습니다. 재밌었네요? 꿀잼! 진짜 꿀잼! 꿀잼! 여러분의 재밌게 보셨던 좋아요 구독해주실까요? 감사합니다!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안녕!